과거에는 사실 병든 근육으로 온몸이 좀 고장이 많이 났다고 하면 지금은 건강한 근육으로 꽉 찬 몸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시네 병든 근육은 왜 생기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아까 영상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병든 근육 부르는 의외의 습관 바로! 바로! 국물 중독입니다 김치찌개요? 김치찌개! 국물이 왜 중독이에요? 국물 딱 드셨던 거 이런 거 국물을 다 먹어야지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사골 국물은 괜찮잖아 사골 국물 먹어야 돼 최희기 좀 들어보세요 잘하는 게 너무 심하다 좀 설명 좀 들으세요 그러면 아우 참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상에 빠지지 않는 국의 나트륨 비율을 분석해봤더니 국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5.6%로 건더기의 약 두 배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 국물만 덜 먹어도 내 몸에 들어오는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트륨 몸속에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혈압이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서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죠 아 그렇구나 네 실제로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경우에는요 근육이 감소할 위험이 남성은 1.3배 그리고 여성은 1.4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먹으면 안 되겠네 이제 건더기만 먹어야겠어요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병든 근육을 만드는 의외의 습관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습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생활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? 네 병든 근육을 부르는 의외의 습관 바로 바로 집콕 생활입니다 아 집콕 생활 밖에 나가면 숨이 닭똑 막히는데 집에 있어야 돼 집이 안전하지 이게 폭염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실내에서 운동하고 실내에서 잘 챙겨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선생님? 네 안 되십니다 어? 안 된다고? 자외선과 더위를 피해서 너무 집에서만 있게 되시면요 근육 생성에도 꼭 필요한 비타민 D 부족으로요 근 감소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